차에선 먹고 자고 내리면 공연하고 다시 차 타고 이동하고 그거에 반복 앤 반복? 그래도 공연하는 건 좋잖아. 공연하는 건 좋지. 그런데 미묘하게 사람이 없는 행사만 계속 가는 것 같아서. 미이는 관객이 한 명밖에 없어도 열심히 할 자신이 있지만 아무래도 멤버들은 기운이 좀 빠지나 봐. 그럴 수 있지. 행사가 많이 잡혀서 잘 된 건가 싶었는데 꼭 그렇지만도 않은가 본 모양이다. 회사에 새로 들어온 팀장님이 트러블 파리는 지금 인지도가 낮으니까 행사를 엄청 돌려서 전국적으로 인지도를 올리는 전략이라고 했어. 온라인 마케팅도 중요하지만 역시 직접 발로 뛰는 오프라인 이벤트가 더 중요하다나 뭐라나. 그래도 일정이 너무 빡빡한 거 아니야? 응. 빡빡하긴 한데. 수니가 자주 행사장에 찾아와서 그건 그것대로 좋은 것 같아. 수이가 되게 열심히 다니나 본데? 대단해. 맞아. 가게 일도 나한테 떠넘기고 열심히 아데라를 쫓아다니고 있어. 뭔가 어메이징한 카메라도 한 개 들고 다니던데. 카메라가 너무 커서 처음엔 무슨 기자인 줄 알았어. 아하하하 그거 대포카메라라고 하던데. 진짜 거기까지 들고 왔구나. 흠흠. 뭐의도 좀 더 분발해야 되는 거 아니야? 팬 1호는 열심히 활동 중인데 팬 2호는 보이는 둥 마는 둥? 그 팬 1호 대신 여기서 일을 하고 있지. 아. 흐흐. 맞다 맞다. 알바 그만둔 것도 아닌데. 수니가 너무 행사장에 자주 오긴 했어. 아. 흐흐. 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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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델라가 촉촉한 눈으로 날 바라보았어. 역시. 허니랑 같이 있는 게 좋아. 쑥스럽게 갑자기 왜 그래? 그냥. 흐. 흐. 요즘 바빠서 자주 못 봤잖아. 하루의 절반은 차에서 보내는데. 차에서 허니 생각을 많이 해. 크으. 어떻게 말을 이렇게 이쁘게 할까? 응. 창가에 기대고 있다 보면. 잠이 안 올 때가 있거든. 꼭 억지로 떠올리지 않아도. 그냥 생각이 나. 허니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지금 시간이면 자고 있을까? 아니면 편의점에 가 있을까? 편의점에선 뭘 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들. 나는 아델라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나도 편의점에서 네 생각 많이 해. Really? 검색도 많이 해보고. What? Searching? 어. 네가 나온 영상이나 기사 같은 거 찾아보거든. 어. 그건 좀 부끄러운데. 영상은 괜찮은데 기사는 보지 마. 하하하하. 아. 맞다. 나 휴대폰 새로 샀어. 어? 예전에 쓰던 건? 그건 업무용으로 계속 쓰고. 앞으로 허니랑 연락하는 건 이쪽으로 하려고. 오. 시크릿 폰? 하하하. 시크릿 폰. 그러니까 앞으로 연락은 이쪽 번호로? 오케이? 혹시라도 들킬 수 있으니까 연락은 내가 먼저 할게. 그래. 하. 이제 슬슬 가봐야겠다. 내일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그래. 아니? 아델라가 일어나서 내 뺨에 살짝 입을 맞췄고. 잊지마. 허리는 내 연인이야. 그럼. 왜일까? 그녀가 내 연인이라는 건 말하지 않아도 당연한 사실인데. 굳이 잊지 말라고 당부하는 게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다. 아유 돈이 너무 많아졌는데 걱정마 아델라 내가 사람을 돈 주고 사줄게 아무 걱정하지마 50만원이면 주류를 한번 가고 5만원짜리 아 5만원 홍보가 없네 회원수가 13명으로 늘었어 일단 지금 13명 됐어요 3명에서 아 내가 본편에서 깔아줬던 매대를 다 치워가지고 탈식시에 방루 이거 먼저 해봐야겠는데 10명 더 늘리고 오랜만에 탈식시가 가게에 놀러왔다 아이고 피디님께서 웬일로 편의점에 나오시고 많이 한가하신가봐요 에야 피디님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탈식이 형이랑 불러 나 요새 방송일 쉬고 있거든 네 피디님 이 청개구린 녀석 탈식시는 이 편의점의 전점장이다 그리고 사족을 달자면 엄마의 남자친구 지금은 편의점 점장일을 그만두고 피디일을 하고 있다 요새는 쉰다고 했나? 아델라가 데뷔하는데 결정적 도움을 주기도 했으니 어떻게 보면 아델라의 은인이기도 하다 가게는 어때? 잘 돌아가? 네 사장님 없으니까 더 잘 돌아갑니다 탈식시는 이 편의점의 명의상 사장이기도 하다 어쩌다보니 그렇게 됐는데 구구절절한 사연을 빠르게 요약하자면 원래 이 편의점은 우리 아빠가 시작했다가 아빠가 가출하면서 엄마 손에 넘어가고 거기서 엄마의 새 남자친구인 점장 손에 넘어갔다가 점장이 갑자기 방송 프로그램 피디를 맡으며 가게에서 손을 떼더니 마침내 편의점이 돌고 돌아 내 가게가 되나 하는 순간 아이 엄마가 아이 엄마 무슨 소리야 세상 앞일 모르는 건데 에헤 여기 하면은 세금이 쪽쪽 빨려서 이야 가게에 돈이 없어 응? 아니 작년에 가게 매출이 얼마였는데 분명히 돈 엄청 벌지 않았나요? 아 뭐 무슨 빚? 설마 점장이 빚쟁이였어요? 아 편의점 처음 사업할 때 대출비 아빠 퇴직금으로 편의점 사업 시작한 거 아니에요? 아닌데? 쿨하시고 대출로 한 거였군요 아무튼 작년에 번 돈은 빚 갚는 데 거의 다 썼다고 한다 뭔가 편의점 사업 말고 다른 빚 갚는 데도 쓴 것 같지만 에휴 가족 일이니까 넘어가자 그래서 나는 편의점 점장이 되어 가게의 모든 운영을 맡게 되었지만 가족의 세금 관련 문제 때문에 일단은 전 점장이 사장 역할을 해주기로 했다 이게 말로만 듣던 그 바지 사장인가? 아델라랑은 요즘 어때? 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아델라가 누구죠? 너랑 친하게 지냈잖아 이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도 했고 아 외국인 노동자가 한 명 일했던 것 같기도 하고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제가 아델라랑 사귄다고 퇴식씨한테 이야기한 적이 있었나요? 애야 내가 사업 보는 눈은 없어도 연애 보는 눈은 일타강사급이거든 첫 보면 알지 연애하는 애들은 보면 티가 나 편의점 떠나신 후로 저를 본 적이 없으신데 넌 안 봐도 아델라는 방송 찍으면서 봤잖아 아 내가 아니라 그쪽이 티가 났구나 아델라가 비밀 연애를 하고 있으면 상대가 누구겠어 어? 딱 보면 감이 오지 혹시 다른 사람도 알고 있어요? 아델라가 연애하고 있다는 거? 야 내가 그런 거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은 아니야 네 그래서 어떤데 아 뭐 그냥 뭐 별거 없는데요 차였냐? 안 차였거든요 그럼 니가 찼냐? 아니 왜 깨졌다는 전제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이돌이랑 사귀는데 별거 없다는 게 말이 되냐 요새 바빠서 좀 못 만나긴 해요 응? 바빠? 걔가? 뭐지? 어? 세븐스타즈가 아무것도 안 하는 방치형 기획사로 유명한 곳인데 걔가 바쁘다고? 네 행사가 엄청 많이 잡혔던데요 무슨 울릉도 고등어 축제 나간다고 어 안 보던 사이에 내부 정책이 바뀌었나 아니면 이사 쪽에 뭔가 변동사항이 회사에 새로 들어온 팀장님이 트러블 파리는 지금 인지도가 낮으니까 행사를 엄청 돌려서 전국적으로 인지도를 올리는 전략이라고 했어 새로운 팀장이 전략을 바꿔서 놓은가 매니저가 새로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얼핏 들은 것 같은데 아 그치 역시 그럴 줄 알았어 그 회사 사람들이 그렇게 막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아니거든 세븐스타즈 대체 어깨 평판이 어떻게 퍼져 있는 거야? 행사가 거의 일주일 내내 잡혔던데요? 엄청 바빠 보이던데 행사를 많이 뛴다고 인지도가 그렇게 늘진 않을 건데 그래요? 입소문이라도 돌지 않을까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단 나아 보이긴 하는데 그 회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거랑 별 차이가 없다 싶으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회사거든 새로 들어온 사람이라면 다를 수 있기도 한데 아니면 설마 로또를 노리는 건가? 로또가 여기서 왜 나와요? 아 복권을 바라는 게 아니라 비유야 비유 행사를 뛰다가 뜻밖의 이슈로 주목을 받는 거지 아 직캠 역주행 같은 거요? 어 그런 요행을 바라고 행사를 돌리는 거지 사실상 기획사에서 준비한 성공 전략은 없고 어떻게 운이 좋아서 이슈가 터지기를 노리는 그런 전략 되게 대책 없다 그건 그냥 운에 맡기는 거네요 어차피 성공은 대부분 운이야 그렇다고 틀린 말은 아니죠 아무튼 안타깝네 알콩달콩 연애하고 있을 줄 알았는데 바빠서 못 만나다니 바쁜 게 좋은 거죠 뭐 그 멘트에 영혼이 1도 안 들어가 있는 걸 솔직히 데뷔한 다음에 어영병 시간보내다 적당히 접을 줄 알았거든 누가요? 아델라가요? 어 적당히 때를 씌운 다음에 눈치 안 보고 너랑 잘 지낼 거라고 생각했는데 음 잠깐만요 태식씨 태식씨가 연출한 프로그램 덕분에 아델라가 데뷔했잖아요 그런데 태식씨는 처음부터 아델라가 포기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니 그게 딱 집어서 걔가 포기한다고 하니까 말이 좀 그렇잖아 대부분 데뷔하고 나서 1년 동안 별 실적이 없으면 다시 연습생으로 전환하거나 때려치우거나 둘 중 하나야 걔는 좀 오래 했으니까 다시 연습생으로 돌아갈 것 같진 않아서 별 실적이 없어서 아델라의 그룹이 오래 못 갈 거라고 보세요? 그거야 내가 기획사 사장도 아닌데 모르지 그래도 보통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이 나빠지거든 갈수록 가수의 마음도 초조해지는 편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마음고생이 심해질 테니까 네가 잘 챙겨주라고 한 몇 년 지나면 아델라가 가수도 아닐 수 있으니까 그러면 뭐 서로 편하게 연애할 수도 있겠지 네? 네? 뭐라고요? 아델라가 가수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아니 그게 말 그대로의 뜻인데 그녀가 가수를 포기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 내가 말을 잘못했네 데뷔하고 나서 몇 년 후에 직업을 바꾸는 경우도 많다는 거야 그런 뜻으로 말한 거야 아델라는 달라요 그 애는 정말 음악을 좋아한다고요? 나도 정말 좋아했어 쓸데없는 얘기를 했군 어쩌다 삼촌 포로 빠졌냐? 그러게요 이만 가볼게 네 꺼지세요 태식씨는 가게를 떠났다 나는 빈 테이블에 혼자 남았다 맥주나 마실까? 갑자기 술이 고프네 아델라가 빨리 오 팬클럽 회장님 이번 주에도 행사 다 해볼게요 잘 다녀오세요 대단해 이번에도 팬클럽 아 후원이 안되네 그러면 40만원 캔커피 이걸 해주고 다시 한번 또 아 이거 뭔가 100명이 빨리 돼가지고 뒤에 게 열려야 더 팍팍 늘 것 같은데 일단은 72명이나 됐어요 72명 다음 등급까지 28명 남았고 어 트러블 파티의 불화설? 벌써? 만든지 얼마나 됐다고 안녕하세요 스위씨 가게에 무슨 일 있었나요? 선배 으흠 가게는 별일 없는데요 트러블 파티가 2인조 그룹이 되었어요 뭐라고? 으흠 저 이번 주도 계속 행사 따라다녔잖아요 네네 근데 월요일에 영덕대게 행사에 트러블 파티 공연이 있었는데 이번 주는 영덕대게로 시작했구나 3명이 아니라 2명으로 공연을 했어요 다행히 아델라는 나오긴 했는데 아 무슨 안내 같은 건 없었나요? 하 멤버 중 한 명이 컨디션이 나빠서 못 나왔다고 하더라구요 당일 행사 시작 전까진 입도 뻥끗 안 하다가 행사가 끝난 뒤에 SNS에 딱 한 줄 올렸어요 와 미친 거 아니야? 멤버 한 명이 개인 건강 문제로 이번 주 행사에서만 빠지기로 했다고 으흠 시작부터 멤버가 줄어들다니 정말 안 좋아요 나는 개인적으로 아델라가 그냥 솔로로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다행이지만요 얘가 그러면 이제 아예 빠질 수도 있다는 거네 뭐 아프다는 애가 선배 큰일 났어요 뭐야 왜 왜 왜 지금 가게가 문제가 아니에요 뭔가 다른 중요한 일이 생긴 건 알겠지만 그래도 편의점 점장 입장에서 방금 그 말은 굉장히 망감이 교차하는데요 처음 한 달을 빼면 이 사람이 편의점 일로 목청을 높인 적이 있었던 최근에 전학소녀라는 음악 오디션 예능 프로그램이 새로 나왔는데요 혹시 아세요? 전학소녀? 아니요 처음 듣는데 거기에 트루블 파티의 멤버인 김수빈씨가 참가한다는 기사가 떴어요 아 그렇군요 음? 데뷔한 사람이 오디션에 참가한다고요? 네 뭔 소리야 저건? 그럼 트루블 파티 활동은요? 으흑 역시 불안한 예상이 맞았어요 데뷔한지 몇 달도 안 돼서 아 멤버가 이탈한 거야? 벌써부터 멤버가 이탈하자니 그 기사 저도 볼 수 있어요? 혹시 루머 같은 거 아니에요? 스위씨가 휴대폰으로 링크를 보내줬다 아 진짜 기사가 있네 세븐스타즈로 데뷔한 김수빈씨가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에 전학소녀의 참가 제작진은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으며 방송에서 직접 확인해달라고 전했다 이거 소속사에선 뭐 발표한 거 없어요? 세븐스타즈는 노코멘트에요 아무 말도 없어요 보통 이럴 때 침묵은 긍정의 의미인데 이럴 줄 알았어요 컨디션 난조 때문에 불참한 게 아니라 오디션 프로 참가를 위한 빌드업이잖아요 아 뭔가 정신이 혼미하다 나도 이렇게 혼란스러운데 아델라는 심정이 어떨까 그녀가 괜찮아야 할텐데 편의점에 아델라 사진 걸려있어 여기 아델라 걸어놨네요 그냥 이렇게 된 거 그냥 솔로로 가자 솔로로 아델라라면 솔로로도 충분하지 이와 애찰이 그냥 솔로로 가서 영업 좀 하고 팬클럽 성장 이벤트 지금 현재에서는 100명 다 차가지고 팬클럽 성장 100명을 채웠다 우리 팬클럽 멤버가 100명을 돌파했어요 그래 역시 돈이 좋긴 좋아 감동이에요 100명을 넘은 기념으로 이번에 아델라 등신대를 새로 만들어봤어요 야 발음 발음 우리 편의점에 세워놓으면 어떨까요? 혹시 처음부터 편의점에 세워놓으려고 만든 건 아니죠? 아니에요 아 아델라 그걸 만들었다고? 여기 있어? 아 여기서는 못 보네 일단은 늘었으니까 오 아델라 포토북 만들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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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클럽 회원 50명 증가 선배 이번에 모인 돈으로 아델라 포토북을 만들어보려고 해요 오 야 근데 이게 휴진이 여기서 기획사 해도 되겠는데 공식 행사에선 볼 수 없었던 아델라의 새로운 사진들이 거두 공식 행사에서 볼 수 없었던 사진은 어떻게 찍었죠? 그 그건 노코멘트 할게요 그럼 전 포토북을 만들러 이 말 뭐야 따로 찍은 건 없나? 스위 씨가 만드는 거였어요? 이 날을 위해 인디자인을 공부해왔죠 아 직접 만드는 거야? 완성된 포토북을 기대해주세요 와 능력자네 어디 맡기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만드는 거였어 근데 저런 거 괜히 나왔는데 허접하면은 아 여깄네 방금 그 아델라 등시인데 여깄네 여기 야 계산할 때 너무 방해되겠는데? 뭐 이런데다가 가게 앞에다 세워놔야 되는 거 아니야? 일단은 아델라와 트러블 파티 이거 전에 47만원 4. 9.5.5.5.5.8 이번에는 홍보로 한 번 가고 4.5.5.5.5.5.8 4.5.5.5.8 5.5.5.5.4 5.5.5.6.5.5 5.5.5.5.5.5 5.5.5.5.6.6 6.5.5.5.5.5 한번 보자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는데 아델라에게서 전화가 왔다 이번엔 가이야? 알코올 타임 알코올 몰라? 술 술 혹시 예나씨? 기미 알코올 페트병으로 준비해요 플리즈 열받았구나 이미 술 한잔 한거 아니야? 아무튼 좀 있다가 봐 예스 집에서 아델라와 보기로 약속을 잡았다 약간 뭔가 열받은거 터졌나 본데 갑자기 우리집에서 술판을 벌이게 됐다 나는 편의점에서 맥주 페트병 몇개를 집으로 가져왔고 잠시후에 아델라가 혼자서 우리집에 도착했다 우리집에서 보기로 한거면 뭐 그 두사람은 안오는거겠지 하이 허니 환잔했는데? 어서와 마델라가 문가에서부터 휘청거린다 혹시 여기 오기전에 벌써 술을 마셨나? 혹시 술 마시고 온거야? 오는길에 캔 하나만 마셨어 알코올 I love it 하나가 아닌데? 내일은 행사 없는거지? 밤늦게 술 마시자고 하는거 보면 아닌데? 있는데? 뭐라고? 행사는 어쩌고 컨디션 관리해야되는거 아냐? 행사? 행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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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걸 두고 행사라고 하죠 잠시 행사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힐로레스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힐로레스님 또 구독권 선물 소매넘기를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행사의 시간을 빠밤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직 안끝났습니다 아이고 다시한번 또 고맙습니다 항상 건강하시면 행복하시면 부탁드려요 하시는일 모두 잘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행사는? 째면 되지 뭐라고? 우리 수빈이가 컨디션 관리한다고 짰는데 뭐 하하하 빡쳤네 역시 그녀가 밤늦게 찾아온 이유는 그것 때문이었다 빡칠만하지 안주를 준비하고 맥주를 잔에 따랐다 따랐다 가만 놔두면 페트병을 그냥 꿀꺽꿀꺽 마실 것 같아 신난다 하하 상태가 안좋아 무슨일이 있었어? 무슨일? 음.. 스몰 해프닝? 해프닝이라면 갑자기 우리 수빈이가 울었어 언니 죄송해요 정말로 죄송해요 이런 말하면 정말 민폐인거 아는데 저..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뭐.. 그러는거 아냐 그래도 멤버들한테 얘기는 했구나 차라리 화를 내지 치사하게 울었어 트러블 파리 못해먹겠다고 그랬으면 차라리 싸웠을텐데 울면서 그런 말하면 이쪽에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럼 정말로 3인조 그룹에서 2인조가 된거야? 몰라 일단 행사는 2인체제로 뛰기로 했는데 그룹에서 빠지는건 아니고 응 뭐야 그게 유력 멤버도 아니고 그 표현이 딱 맞는데 고스트 멤버 멤버는 멤버지만 보이지 않는 제 3의 멤버 오디션 프로 오디션 프로 나가는 동안 트러블 파티는 2인체제로 운영하고 만약 걔가 새 오디션에서 새로운 그룹으로 데뷔하면 그때는 확실하게 멤버에서 빠지겠지 야 그런게 어딨어 야 이거 완전 그럼 아예 빼야지 거기서 데뷔를 못하면 여기 다시? 거기까진 생각을 안해봤는데 아델라는 곰곰이 생각했다 세븐스탈즈 평소에 하던걸 떠올려보면 거기서 떨어지면 아무일도 없었다는듯이 다시 트러블 파리로 돌아오지 않을까? 와th 에반데 그건 그것대로 쇼크인데 나도 생각하니까 소리좀 깼어 다행이다 내일 행사도 있는데 몰라 오늘은 다 잊어버릴거야 내일은 내일은 미이 가 해결해줄거야 밝은거봐 그래 그녀가 마시고 싶다는데 마시게해주자 나는 밤늦게 그녀와 술을 같이 마셨다 대부분은 기획사 욕이었고 그마저도 중간부턴 알아두기 힘들게 됐지만 나는 계속 그녀의 말을 들어주다가 의식을 잃었다 야 먼저 뻗은거야? 그러면 안되지 알람소리에 번쩍 일어났다 뭐야 어제 몇시에 잤지? 알람 존나 놀랐네 커가지고 아델라 갔어? 아 진짜 행사 뛰러 갔나? 제대로 간거 맞아? 술을 그렇게 마셨는데 용케 아침에 일어났구나 으이그 이야기 들어줘서 고마워 행사 때문에 새벽에 먼저 나갔어 야 여기서 먼저 자냐 아이고 이럴때는 딱 그냥 안뽑고 있다가 아델라 자고 일어나면 북어국이라도 딱 끓여서 딱 보내야지 이거 참 아이고 감사합니다 또다시 선물을 아이고 킬로레스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세안아 세안어 크로우스 다시한번 행사의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너무 고맙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킬로레스님 감사합니다 왠지 지난번에도 이랬던 것 같은데 말은 힘들다 힘들다 했지만 그래도 역시 그녀는 프로구나 싶었다 어제는 행사같은거 전부 째버릴거야 하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는데 막상 다음날이 되니 꼬박꼬박 가는구나 잠도 거의 못잤을텐데 아델라가 이런거 보면 완전 프로야 그래도 어제 그녀와 함께한 몇시간이 그녀에게 작은 위안이 되었으면 좋겠다 으유 뻥총이 그 다음에는 뭐 할게 없네요 영업을 해야겠네요 야 근데 이거 팬컬럼 모으다보면 5천만원도 되게 금방 쓰겠는데 나중가면은 뭐 제작하고 이런게 비싸져가지고 5천만원이 생각보다 금방 빠질것도 같은 그런 느낌 이런건 천만원이에요 한방에 좋아 한번 더 만들고 근데 그거 그때쯤 되면은 편의점에서 나오는 수익때문에 돈이 좀 벌리겠지 60만원이면 생활용품 2번 해주고 갑작스러운 행운 그래 좋은일 좀 있어라 뭐야 설마 솔로 데뷔? 요즘 들어 일상이 무료하다 그나마 인생의 낙이라면 매일 인터넷에서 아델라에 관한 기사를 검색하는거 정도? 라이브나 뮤직비디오는 진작에 수도 없이 돌려봤고 혹시나 방송 출연 일정이나 다음 행사 일정 같은게 없나 매번 찾아본다 하지만 하루에 몇번씩이나 찾아보다보면 역시 금세 기사를 다 봐버린다 커뮤니티 글도 금세 다 보고 맨날 똑같은 얘기밖에 없고 아델라 보고싶다 요즘 들어 부쩍 더 만나기 힘들어진거 같아 아 게임이나 할까? 모르겠다 아델라의 상황이 잘 풀리지 않으니까 나까지 텐션이 떨어지는거 같아 뭔가 신나는 소식이 생겼으면 좋겠는데 플래그죠 신나는 소식이 생길 플래그 선배! 오 뭔가 기분이 좋아 오 무슨 좋은 일이라도 생겼어요? 대박이에요 대박! 뭐지? 혹시 로또? 제가 아니고 될라 말이에요 트러블 파티 왜? 지금 인터넷 안해서 난리에요 난리 뭐라고? 아니 어제만해도 뭐 없었는데? 나도 휴대폰을 꺼내서 온라인을 다 봤다 어? 아델라나 트러블 파티라는 단어는 안보이는데? 뭐라고 검색해야 나와요? 이거요 이거! 극한직업 아이돌 근황 아 이름이 나온게 아니구나 글을 눌러보자 이상한 사진 하나가 튀어나왔다 아니 이게 왜 얘 너무 힘들어 아 얘 술먹고 갔어 아 밤에 밤새도록 술먹고 가가지고 지금 얼굴 이렇게 찌든거 아냐? 숙취 때문에? 그런거같은데? 그런거같은데? 아 물고기를 잡고 물고기를 아 배타는 중이라서 아 맞네 아 그래 술이 아니고 배타가지고 배멀미하고 지금 맞네 고기잡이 배에서 뮤직비디오 아 얘는 토하고 리얼인지 극한의 컨셉인지도 의견이 분분해요 네 아니 그 대체 근데 이게 무슨 아델라는 지방행사를 뛰러간게 아니었나? 왜 어선에서 공연을 나는 일단 댓글을 쭉 읽어보았다 섹시 컨셉의 고등호 콜라보 무엇? 무토돌 실화냐 알고보니 새우잡이 배였다고 한다 사진의 사연에 대한 이야기는 없고 사진에 대한 반응 뿐이다 나는 다시 사진을 쭉 훑어보았다 아 멤버는 역시 두명이네요 아 한명은 활동을 쉬고 있으니까요 그래도 이렇게 관심받는게 어디에요 이게 좋은거야? 하지만 뭔가 당초의 컨셉과는 안어울리지 않나 이거? 나중에 아데라를 만나면 한번 물어봐야겠다 나는 편의점 야간 근무를 살면서 계속 휴대폰으로 검색을 했다 기사도 떴네 문제의 어성 공연 사진이 커뮤니티에서 꽤 떡밥이 들어왔는지 이를 다루는 기사까지 올라왔다 오후보다 좀 달라진건 익명의 관계자가 등판에 온갖 썰을 풀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원래는 울릉도 고등어 페스티벌에서 공연할 예정이었는데 현장 사정으로 인해 공연이 취소되어서 급한대로 고등어 자비벨을 타서 공연을 찍었다고 또 다른 쏠은 기획사에서 뮤직비디오를 찍으려고 준비한 영상이 있었는데 그 작업 과정에서 사진이 유출되었다는 이야기였다 아니 트러블 파티의 앨범의 제목이 불나방인데 이건 고등어잖아 아무 상관없는데 어.. 이상한 루머들이 쏟아지고 있어 지금 그나마 그 와중에 하나 정확한 루머가 있다면 트러블 파티의 3인 불화설에 대한 것 정도? 원래 3인으로 활동하는 그룹이었는데 멤버 중 한명이 새로운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오게 되면서 2인조로 바뀌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좀 뜨끔했다 댓글을 보다보니 아델라가 인기를 얻으려고 억지 컨셉을 잡는다고 욕하는 사람도 있어서 그래 이런 식계들 꼭 있어 어휴 그냥 손가락을 잘라야지 다음에 아델라를 만나면 이야기를 들어보자 다음에 아델라를 만나면 이야기를 들어보자 아니 이건 잘못된 생각이야 뭔가 인기랑 관심도 좋지만 그게 연예인은 그게 무조건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것도 실례에요 실례 뭔가 저런 걸 보면 얘네도 마음이 아플 수 있는데 거기다 대고 그래도 관심받네 좋겠다 이러면 안돼 어 일단 주말에 한번 보죠 잔디밭 공연장 편의점이 아니고 잔디밭에서 봅시다 그러면 일단 후원 한번 하고 아 이거 1000명이네 와 다음에 790명 일단 영업 한번 영업 한번 하고 와 저게 어떻게 파장이 뻗어나갈라나 잘 모르겠네 저렇게 이미지가 잡히면 아델라의 변장 또 이상한 걸로 한 거 아니야 또 아 공원 공연장에서 본다고 얘 변장하고 나오나 그럴 거 같은데 오 왜 이쁜거지 비웃지마 나도 이상한 거 알거든 하나도 안 이상한데 이게 더 정상 아니야 사실 이전에 의상이 더 이상 이상했던 거 같은데 그 귀여운 마스크는 어디서 구했어? 아 회사에서 이렇게 해야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 아델라가 드디어 떴구나 팬 2호는 자랑스럽습니다 아니 이게 뜬 건지는 우리도 잘 모르겠는데 네 일주일 만에 다시 약속을 잡아서 아델라와 공원에서 만났다 평상시엔 그냥 편하게 바로 편의점에 찾아왔는데 오늘은 아델라가 여기서 만나자고 했다 그래서 찾아와보니 마스크까지 쓰고 풀 변장 세팅을 하고 나왔다 어휴 기분이 어때요 인기 아이돌링? 고등어로 유명해지고 싶진 않았어 하하하하 일주일 전만 해도 아델라의 고깃배 라이브 공연은 해프닝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그 다음룰부터 트러블 파티의 정보가 여기저기 퍼지기 시작해서 뮤직비디오 조회수도 팍팍 올라가기 시작했다 공중파 방송 말고 다른 행사에서 찍은 라이브 공연 영상도 인기가 있는 모양이다 그중에 가장 인기가 있는건 조엄 라이브 영상이 있는데 우연히 찍힌 그 사진이 이슈가 되자 기획사에서 조엄 라이브 영상 버전을 공개했다 조엄 라이브? 예예 고등어 조업 페스티벌 예 베이브 매니저님 축제라면서요 페스티벌이라면서요 근데 이게 뭐죠? 왜 조업을 하고 있는거죠? 아 축제가 취소되었다고요 그럼 어쩔 수 없죠 여기까지 왔는데 뭐라도 해야죠 근데 뭐라도 하는게 왜 조업이 된거죠? 네 매니저님 아 여기서 공연을 한다고요? 우와 배가 흔들리는데 여기서 노래를 불러요? 에이 조크가 심하시다 여기는 관객이 없잖아요 네? 동해의 고등어가 관객더라구요? 하하 하하하하 하하 와우 미스터 씨 고등어 페스티벌 대단해요 대단해요 이 시즈 인재의 스타벌 안데러스잔? 와우 하하하하 그거 틀지마 스톱 왜 재밌는데 기획사에서 마음대로 공개한거라고 아, 저렇게 말한 거를 공개한 거야? 새벽에 배 타고 나가서 반쯤 정신줄 놓고 이야기한 건데 저걸 공개하면 어떡해? 그거 찍은 것도 한 달 전에 찍은 건데 갑자기 그걸 확 풀어버려서 아, 몰라